안녕하세요 차린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바로 가디언 투벌, 악의 호루스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공약을 지금 좀 특이한 방식으로 제가 어제 플레이했던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저스트 가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해볼게요. 이거는 어제 했던 영상입니다. 참고로. 일단은 여기서 알려드릴 것은 여기 악의 호루스를 만나게 되면은 주변에 이렇게 B같은 걸 떨궈요. 이 B를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맞았을 때 여기 오른쪽 아래에 디버프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첩당 맞는 데미지가 증가되는 디버프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맞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10중첩까지 중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웬만하면은 맞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살짝 지금 제가 각성이 쓰느라 잘 안보이는데 얘가 좀 뒤로 갈 거예요. 모션은 살짝 발을 뒤로 이렇게 뺀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뒤로 가가지고 브레스로 하면서 브레스를 뿜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가는 동작을 한다? 그러면은 뒤를 잡거나 옆을 잡으시면 돼요. 잠깐 좀 다시 볼게요. 자 보면은 여기서 얘가 뒤둔 다음에 자 보시면은 얘가 살짝 슬금슬금 뒤로 가는 게 보이시죠? 슬금슬금 뒤로 간단 말이죠. 뒤로 가고 나서 앞에다가 브레스로 쏘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디를 하시거나 그 다음에 디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찍는 거. 요 찍는 거 같은 경우에는 맞으시면 안 돼요. 요거 찍는 거. 자 지금 요기 중요한 거 카운터 나왔죠? 지금 보면은 상대방을 보면서 백스텝 하면서 뒤로 날라가요.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일반 패턴이고 뒤로 노란색 빛나면서 백스텝. 이건 뭐냐? 돌진 패턴이에요. 뒤로 백스텝. 요기는 지금 자리가 벽이라서 그렇고 상대방을 보면서 뒤로 백스텝한다는 건 돌진한다는 패턴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또 빛났기 때문에 저스트 가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가드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쟤를 정면으로 본 상태에서 쥐를 누르면 돼요. 그 타이밍이 언제냐 하면은 자 지금 보면은 얘가 날아갔죠? 날아가고 나서 공격할 때 맞춰가지고 막을 하는 거거든요. 요기서 보시면은 조금 느리게 할게요. 하나, 둘 해버리고 그 다음에 얘가 봤죠? 본 상태에서 뛰어오른 다음에 쥐를 언제 누르냐. 참고로 지금 얘한테서 저스트 가드를 하려고 하면은 요쪽에서 보스를 바라본 상태에요. 그러니까 보스랑 마주 본 상태에서 저스트 가드를 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날개를 펼칠 때 그냥 쥐를 누르세요. 날개를 이렇게 펼칠 때 쥐를 누르면은 물론 당연히 정확한 타이밍에 맞추면 좋은데 보통 내가 맞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쥐를 누르게 되면 오히려 늦게 돼요. 이게 반응하는 속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날개를 뒤로 펼칠 때 쥐를 누르게 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요기서는 저스트 가드를 안 했어요. 제 뒤에 있기 때문에 요기서 쥐 지금 50%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날개를 뒤로 펼칠 때 쥐를 누르시면은 막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모두가 저스트 가드를 한 명도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빠른 속도로 봅시다. 이건 평타. 요기서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해가지고 얘가 점프에서 이렇게 찍는 게 있거든요. 점프에서 찍는 거를 한 명이라도 맞게 되면은 연속해서 세 번인가 네 번 때려요. 근데 요기서 중요한 거는 맞았죠? 한 명 맞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하는데 요기서 요 범위가 세 번째 게 좀 커요. 세 번째 게 크기 때문에 요기서 백딜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붙어서 딜을 하시게 되면 같이 넘어지게 되니까 살짝 떨어져서 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거 맞으시면 안 되고요. 꼬리치는 거는 뭐 원래 저런 날개 달린 놈들 하는 거고 자, 요기도 지금 백스텝 하면서 돌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개를 펼칠 때 지금 저는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스트 가드를 안 했고 날개를 펼칠 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지금 요기에서 네, 지금 날개를 뒤로 하자마자 바로 하잖아요. 속도 보면 100% 그래서 날개를 펼칠 때 뒤를 누르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파티는 아무도 못 했기 때문에 저런 거고 또 저장 그냥 빽 잡으면서 계속 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패턴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요기 동그랗게 썼잖아요. 밖으로 이렇게 장판이 펑펑펑 터지고 그때 살짝 나갔다가 찍으면은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요기 있다가 터졌죠. 터졌을 때 나가고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요기 딱 찍고 나면은 찍은 데가 위험하니까 맞잖아요. 그럼 바로 나와주시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시면 됩니다. 다시 또 찍고 안으로 들어가서 딜을 하면 되죠. 두 번 공격하는 거예요. 저 평타 앞으로 가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저거는 좀 전에 그러니까 크게 떴잖아요. 크게 뜬 거를 맞게 되면은 세 번을 찍는 거예요. 좀 느리게 해가지고 봅시다. 요거는 두 번짜리 하나 자, 지금 크게 돌았죠. 크게 돌면서 쿵 찍었잖아. 그러면은 만 사람이 맞았기 때문에 연속해서 세 번까지 지금 완전히 붙어있으면 맞는다 이거 자, 지금 요것도 돌진 예, 이것도 돌진이에요. 돌진이기 때문에 돌진을 할 때 가드 바로 했죠. 요거는 성공한 거 조금 다시 보여드리면 속도를 좀 사운드도 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지금 방송하던 화면이라 목소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막으면은 지금 보시면은 둘, 셋 뛰었죠. 노란색으로 뛰었다가 날개 펼칠 때 쥐 날개 펼칠 때 쥐 그렇게 해버리면 돼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요 레이저 쓰는 거 그냥 요 악의어로 쓰는 기본적으로 뒤에서 딜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요거 좀 중요해요. 요거 지금 요거 노란색 패턴 자, 지금 노란색 패턴 장판 나왔죠. 이게 얘한테서 터질 때 웅크리는 상태로 길을 모았다가 하나, 둘, 셋 펑하고 터졌을 때 저스트 가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메인 기믹인데 이때 앞에는 구슬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딜타임이에요. 참고로 이렇게 하다가 이거는 언제 저스트 가드를 하냐면은 하다가 짠 오케이 자, 요기 보면은 정한키는 날개를 펼칠 때 쥐를 누르면 정말 좋아요. 근데 대부분 날개 펼치면서 울부질때 쥐를 누르면 늦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좀 편한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요기 보시면요 요렇게 하고 있잖아 요기서 오른쪽 앞발을 잘 보세요. 오른쪽 앞발 앞발을 먼저 움직입니다. 날개를 펼치기 전에 앞발부터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앞발만 보세요. 85% 앞발을 보면은 자, 지금 앞발 먼저 움직였죠. 앞발이 이렇게 있다가 앞발 먼저 움직이고 날개를 펼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언제 쥐를 누르냐 앞발이 움직이는 거 보자마자 쥐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저스트가드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자, 길을 모읍니다. 좀 느리게 보면은 오른쪽 앞발을 보세요. 움직였죠? 아직 날개는 안 펼쳤지만 요 애는 움직였잖아. 그때 쥐를 누르는 거야. 저스트가드 바로 되죠? 근데 요게 지금 50% 속도로 느리게 봐서 그런 거고 자, 좀 100% 속도로 한번 볼게요. 자, 날개만 보세요. 여기 오른쪽 앞발만 보세요. 앞발 하나, 둘, 셋 움직였다! 예, 바로 요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원래는 정확히는 날개를 펼치면서 울부짖을 때 뒤를 누르면 돼. 근데 그게 잘 적응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쪽 앞발이 움직이는 걸 보자마자 그냥 누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요걸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얘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총하고 가운데 가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 제일 메인 기믹이에요. 얘가 싸우다가 맵의 중간으로 가. 이 중간에 간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은 가르가티스 같은 경우에도 메인 기믹 하기 전에 중가운데로 뿅 하고 가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가운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버리고 자, 기모 오는 거예요. 참고로 요때 딜 타임이에요. 그냥 열심히 딜을 하시다가 네, 기모 오고 있죠? 기모 옵니다. 자, 어디 발을 봐라? 오른쪽 앞발 혹은 왼쪽 앞발 보셔도 돼요. 앞발만 봐라, 앞발만. 싸우다가 앞발이 움직이는 순간 네, 움직였죠? 바로 줄을 누려야 돼. 오케이? 똑같아요. 움직... 그 앞발을 움직이는 순간 줄을 누려서 가드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구슬을 깨야 돼요. 앞에 있는 구슬이 안 깨지만은 저 구슬이 펑 터지면서 점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때 가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 가운데 있는 구슬을 깨시면 돼요. 이게 메인이에요. 저 레이저는 맞지 마시고요. 이제 뭐 설명할 건 다 한 것 같은데 조금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지금 보시면은 이거 비는 피하시고 슬금슬금 뒤로 가죠. 어떤 거다? 앞으로 브레스 쏘는 거다. 딜 타임이에요. 계속 기회를 해주시고 꼬리는 당연히 반대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점프 크게 해가지고 찍는 걸 맞으면은 세 번 찍는다. 이거 인식해 주시고 그리고 아, 이거 이거 좀 설명 안 드렸구나. 잠깐만요.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얘가 백점프를 하면서 싸우다가 백점프 했죠? 백점프 하면서 앞에다가 레이저를 한번 그어요. 레이저를 한번 그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냥 따라가시면서 레이저 긋는 곳을 스페이스바로 씹으면서 들어가주세요. 아니면 돌아가지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레이저 그은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외곽으로 터지기 때문에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자, 저거 장판 맞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지금 요것도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긋잖아. 긋고 나면 요기 맞았을 때 전기 감전되고 그리고 요기가 펑펑펑 터져요. 외곽으로 요기도 마찬가지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요기 펑펑펑 네, 터집니다. 그래서 엉덩이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또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앞으로 하는 거 아까 전에 말했죠? 스페이스바 쓰고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아니면 엉덩이 따라 계속 들어가면 돼요. 참고로 이 패턴은 왜 이런 패턴이 나오냐면은 이 패턴 자체가 에키드나 카드 1관문 다르키를 싸우다 보면은 다르키도 뒤로 가가지고 요거 앞으로 쿵쿵쿵 찍는 패턴이 있어요. 그거를 걔 엉덩이 따라가듯이 계속 따라가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 이걸 좀 왜 자꾸 학습을 시키냐 이게 카멘 하드 사관문 패턴이랑 똑같아요. 카멘 하드 사관문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요 패턴에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자, 찍고 에잇 딜 하죠. 자, 앞에 브레스 브레스는 잘 피해주시고 찍는 거가 어? 여기 지금 보면은 얘가 뜬금없이 날아가지고 가운데로 가죠. 어? 왜 가운데로 갔을까요? 당연히 메인 기믹을 하기 위해서다. 자, 지금 보면은 이때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딜 타임이 엄청 길어요. 가운데 모은다. 네, 모으기 때문에 어딜 봐라? 앞발 봐라. 어, 앞발만 보세요. 앞발을 움직이는 순간 쥐를 누르는 겁니다. 보스를 보고요. 보스를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쥐를 누르게 되면은 맞아요. 참고로 이거는 스페이스바로 씹을 수도 없고요. 피면 스킬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쥐를 눌러줘야 돼요. 쥐를 딱 네, 가드를 눌러주시면 된다. 오른발 혹은 왼발 앞발만 보면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구체 깨주시면 되고요. 자, 또 뭐 있지? 어, 사실 아개오루스 패턴 자체는 간단해요. 얘는 저스트 가드를 알려주는 몬스터이기 때문에 자, 요거 보다? 이거 동그랗게 하면은 요기 외곽이 터지니까 터진 거 보고 나간 다음에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터진 거 보고 찍은 다음에 안으로 들어와서 딜하시면 됩니다. 또 찍죠? 네, 그냥 딜하시면 돼요. 외곽에 저거 맞으면 안 돼요. 디버프 계속 쌓이고 중첩이 쌓일수록 엄청 아픕니다. 카운터 바로 해주시고 자, 카운터 패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카운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느리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운터 패턴이 얘가 보면은 두 발로 서요. 그... 아까 보면은 세 번 찍는 패턴 있잖아. 오른손으로 찍거나 혹은 왼손으로 찍은 다음에 맞으면은 쾅쾅쾅 오른손으로 해가지고 쾅쾅쾅 이런 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이 카운터 패턴은 뭐냐? 얘가 발이 4개잖아. 발이 4개인데 뒤에 뒤발로 인간처럼 쓰려고 해요. 요렇게 쓰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쓰려고 할 때 카운터 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예, 봤죠? 앞발 두 발 떴어요. 그러면 뭐다? 카운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저 카운터를 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찍는 건 당연히 피해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찍고 지금 뭐다? 저기 찍으려고 해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맞았잖아요. 조금 높게 떠가지고 이렇게 찍었잖아. 그럼 뭐다? 세 번 찍는 거다. 맞았죠? 맞았으니까 사컹컹컹 찍으려고 하는데 이미 죽었다는 거. 네, 요렇게 해가지고 참고하셔서 잘 헤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저스트 가드 어느 것만 보라? 앞발만 봐라. 그래서 사실 아게어로스는요. 앞발만 보면 웬만한 건 안 돼요. 한 손하고 나서 쿵 찍은 거 그거 맞으면 세 번 찍는 거고 양발 들면 뭐다? 카운터다. 그리고 저스트 가드는 앞발이 움직이는 순간 그냥 카운터지. 그렇게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백스텝을 해가지고 돌진하는 거는 뭐다? 날개만 봐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끝. 다들 아게어로스 잘 하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잡아! 뿅! 인형 prosecannen 펜 prevail obviously upset differently 過 moving mez labels blind ducks tał 생각 monary 감사합니다.